오늘은 위궤양 치료의 효과적인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에서 위궤양은 위장점막이 염증에 의해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움푹하게 패인 상태를 말합니다. 위궤양은 시비지장궤양과 달리 악성종양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궤양을 단순 소화성궤양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이 가장 대표적이고 흡연과 음주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복용 등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궤양과 위염, 시비지장궤양 환자의 90% 이상에서 균이 발견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의 20%와 중년층의 70% 그리고 노년층의 경우 90%가 이 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상으로는 복부통증과 복부팽망감, 오심체중감소 검은흑색변, 식욕부진 소화불량 구토의장관에서의 취혈, 가슴 및 속쓰림 토혈 빈혈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성적인궤양은 시비지장궤양처럼 장폐색이 일어나 구토와 체한증상 등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궤양은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재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병증을 깨끗이 치유하는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예전부터 최근까지 약제 구입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많은데 약제는 한약방이나 시장건제상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죽나무와 비슷한 참죽나무입니다. 참죽나무는 잎을 식용할 수 있는 반면에 가죽나무는 맛이 아주 쓰고 냄새가 독해서 식용할 수가 없지만 대신 거피와 뿌리를 약제로 사용합니다. 참죽나무와 가죽나무를 약제로 쓰는 경우에는 겉껍질을 제거해서 몸통껍질 혹은 뿌리껍질을 약제로 사용합니다. 중국에서는 가죽나무와 참죽나무 두 가지를 저백피라는 한약제로 사용하며 국내에서는 가죽나무의 수피와 금피를 저백피로 사용하는 게 차이입니다. 참고로 뿌리껍질은 충금피 또는 저금백피라고도 합니다. 이 두 나무 다 위궤양의 효과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참고로 시중에서는 뿌리껍질보다는 몸통껍질이 주로 유통됩니다. 위궤양 법제방법으로는 참죽과 가죽나무 껍질을 벗겨내어 가장 외측의 청피를 제거하고 내측의 두꺼운 백피를 벗겨내서 햇볕에 말립니다. 다시 이것을 황색이 되게 볶아 분말로 갈아서 환제와 산제정제 중 어느 것으로 만들어 사용해도 됩니다. 이것을 1일 3회씩 1회에 10에서 15g씩 복용합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419명이 위궤양과 의시비지장궤양 환자를 치료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적으로 치유된 것이 185명 현효는 89명 유효는 1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위궤양과 시비지장궤양 환자 총 375명이 효과를 봤으며 무효는 44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복용 후에는 가벼운 구갈이 있었고 매우 드물게는 오심과 구토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궤양으로 인한 출혈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나무줄기 껍질과 뿌리껍질을 사용하는데 줄기껍질은 약성이 남을 정도로 구워서 금은하던 굴을 8돈을 넣고 물에 달려 복용하면 됩니다. 위장 및 시비지장궤양이 심한 경우에는 참죽나무 뿌리껍질 육돈을 다려서 감초나 대출을 넣고 복용하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참죽과 가죽나무줄기 및 뿌리껍질은 소화기 계통이 평소 좋지 못한 사람이 복용하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2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의장병 치료율 92.0%를 자랑하고 노화된 피부를 재생촉진해서 청춘의 묘약으로 통하는 백합나무입니다. 백합나무는 백합을 많이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튤립과도 비슷해서 튤립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높이 최고 60미터 둘레는 10미터까지 자랄 수가 있으며 아름다운 나무 모양과 꽃이 피는 고귀한 멋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미는 맵고 따뜻하며 독이 없다고 전해지지만 최근 알카로이드 계통의 미량의 독성이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백합나무 수피에서 추출된 에피튜니피노라이드와 코스튜노라이드 활성 성분은 의장관 치료용 위약 제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염과 위계양은 국내 인구 약 10%가량이 일생 중 한 번은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이며 소화기 질환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질병입니다. 또한 백합나무 수피와 잎의 추출물에서 알카로이드와 아폴핀 리그난계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곰팡이균에 대한 항균작용이 매우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계양 및 위염 효과가 명확히 관찰이 되었으며 30mg을 투여했을 경우 위병변 억제율은 92.0%로 매우 높은 효과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높은 치료 억제율로 인해 백합나무 수피 추출물은 위계양 및 각종 위장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제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위약품이 개발된 상태이고 프로스타글란딘 생압성을 촉진하고 생체 이용률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양 뿐만 아니라 소화성 계양과 위염대장염에 대한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위염과 위계양에는 백합나무 수피와 잎을 사용하고 15에서 30g의 감초나 대추를 넣어서 달인액을 반으로 들 때까지 달여서 먹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소염작용으로 관절념과 근육통 그리고 통증 완화를 위해서 쓰이며 그 밖의 항종양작용으로 암세포 증식을 막고 백혈병 치료에 쓰기도 합니다. 백합나무는 아직까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밀양의 독성이 함유되어 있어 내복 시에는 꼭 정량을 지켜 주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